약속망가의 참기념일에 맞게 35주년이기에 3500만원의 돈을 각 대학교에 나누어서 발전기금을 주고 있고요 장학금을 주는 것은 저희 직원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망가에 다니면서 오래 다니면 후배들한테 장학금을 주겠다고 그리고 또한 제가 어렸을 때 저도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장학금을 줌으로써 그 아이들이 여유롭게 행복할 수 있도록 주고 있습니다 이 날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6번째 맞는 본행사는 저희 약속망가 에스테틱 산업을 대표하여 대한민국 피부 미용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큰 대학을 선정해서 감사의 마음을 들었고 피부 미용의 뜻을 품고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들에 대해 저희가 가진 지식과 기술을 나눠주는 그런 장애입니다 미 명절 저희 약속기용등학과가 올해로 4회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올해는 저희 48명의 학생이 약속연가에 입사를 해서 지금까지 단 한 명의 투자자도 없이 저희가 모두 행복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행사를 기획하시고 지금까지 지침없이 진행해 주신 유병찬 회장님과 김연수 대표님께 진심으로 2008년도에 약속망가에서 저희 대학교에 발전기금과 장학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약속면가 장학금을 통해서 학교 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들이 6년째 약속면가에 이 전달식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전달식 참석을 통해서 멘토와의 만남이 있고 또 성공한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약속면가에서 주는 장학금은 그냥 학생들한테 장학금만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약속에 희망을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주고 그런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원장하고 학생들이 만나서 1대1 멘토링을 해서 나중에 취업을 학생들이 했을 때 인생 상담이나 취업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약속면가는 큰 회사에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장학금을 받게 되어서 저는 영광이고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 뷰티코드니에서 학과 선배님도 같이 약속면가에서 장학금을 받아서 취업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다고 들었어요. 그 선배분들처럼 약속면가에서 주신 장학금으로 저도 미래에 많은 도움을 쌓고 또 제 경력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해요. 아무래도 장학금이니까 돈 걱정 안하고 더 잘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 감사하고요. 제가 학과에도 더 잘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학생이 되겠습니다. 멘토와 에스키로서 문의를 나누며 서버의 비전을 조중하며 핵심 가치를 보호하면서 제가 대표로 선서를 나가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그리고 그걸 기념으로 해서 저희 후배들도 같이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실무에서 하는 것이 어떤 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알려줄 계획입니다. 무엇이든 다 처음이기에 실수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것을 다 겪은 사람들이 질문을 통해서 좀 더 미리 알아서 실수를 줄이고 할 수 있다면 좀 더 편안하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해서 저는 이 멘토하고 멘피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걸 오늘 모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 원장님하고 인연을 느끼기 바랍니다. 교수님 너무 잘 온 것 같아요. 자기들이 그때 대표님도 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그러셨지만 피부용업계에서 자기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일을 해나감으로써 나이가 들어가면서 경륜이 쌓이면서 자기도 저런 선배처럼 또 저런 대표님처럼 저런 분들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오게 된다는 것은 공부보다도 학교에서 하는 공부보다도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꼭 어른이 되면 저처럼 장학금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나눠주고 약속과 함께 해봐요 지금 이 시간 아름다운 인생 멋진 세상이야 사람들마다 인생이잖아 사랑 놓치는 약속에서 우리 만나요 같이 함께 할게요 준비! 시작! 시작! 약속 파이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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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